안녕하세요. CEC 아타딤입니다. 이번 영상은 L레벨. 새 과목 해야 할까요? 내 과목을 해야 할까요? 예전에 저희가 이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오늘 또다시 원장님이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더 보충한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L레벨. 새 과목 할 건지 내 과목 할 건지. 여전히 상담 때도 저한테 많이 질문하세요. 그래서 이제 새 과목을 하면 좋은 학생들. 반면에 내 과목을 하면 좋은 학생들. 자, 묻게요. 새 과목을 해도 되는 경우는 최상위권대학 2인기학과에 지원할 때는 가능합니다. 실제로 뭐 비인기학과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문과 계열에서는 경제, 법 이게 다 인기이긴 한데 그런데 대부분의 문과는 새 과목만 해도 됩니다. 그렇게 해도 캔브리즈, 옥스퍼드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새 과목을 해도. 그리고 중상위권대학의 인기학과 지원일 때도 새 과목 해도 됩니다. 어차피 중상위권학과들은 어차피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몰리는 데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새 과목 합니다. 그런데 새 과목 해도 되고요. 굳이 내 과목 안 해도 되고. 그 다음에 처음에 자기가 이제 내 과목을 선택할 때 뭐 어차피 새 과목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. 그래 A레벨이 완성이 되니까. 그런데 네 번째 과목을 도저히 할 게 없다. 그러면 굳이 내 과목 안 하고 새 과목 해도 됩니다. 자, 이런 경우에 새 과목 해도 되고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새 과목 해도 됩니다. 자, 그럼 어떤 경우에 내 과목을 하는 게 좋을지. 이것도 필수는 아니고 추천. 내 과목 하면 좋은 거. 추천입니다. 자, 최상위권대학 인기학과. 주로 이공계 계열이겠죠. 그렇죠? 이공계 계열에 지원할 때. 그 다음에 의치대 지원할 경우. 사실 의치대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새 과목을 해도 돼요.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과목을 해서 이제 유카스 대학 지원서 넣을 때 예상 점수를 세 과목 받는 것보다 네 과목 받아가지고 좀 넣는 게 좋죠. 나중에 이제 한 과목을 드롭하게 되더라도 처음에는 세 과목 하는, 네 과목 하는 게 좋은 게 이제 최상위권 대학 인기학과. 그 다음에 의치대. 그 다음에 네 과목 해도 공부 잘 안 할 수 있는 학생들. 아까 제가 앞에서 이 왼쪽에서 세 과목의 최상위권 대학, 비인기학과인데 그래도 자기가 네 과목 해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 네 과목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면 굳이 네 과목을 해서 힘들게 공부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낮게 되는 것보다 자기가 지원할 학과에서 요구하는 이제 보통은 이제 지원할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은 통상 한 과목 아니면 두 과목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럼 세 과목 하면 딱 맞잖아요.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. 그래서 오히려 세 과목의 점수를 아예 높이 받는 게 이제 더 학교에서 대학에서 봤을 땐 더 이제 그 학생을 우수한 학생으로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. 그래서 굳이 실력이 안 되는데 욕심만 내서 내가 내 과목 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맞는 과목 숫자를 잘 해서 이렇게 과목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. 네. 학교들 중에서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내 과목을 선택 못하게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런 경우에는 무제부터 학교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제 학생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. 간혹 제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외국에 있는 A레벨 학교들이 잘 몰라 영국의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제가 많이도 받는 케이스인데 엔지니어링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포드마스를 물론 엔지니어링이 이제 그 학교에 보면 엔지니어링이 필수는 아니 저기 포드마스가 필수는 아니에요. 그런데 그 학교들이 이제 그걸 보고 아 너 포드마스 필수 아닌데 그냥 수학 하나짜리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하나짜리만 하면 만약에 최상위권 대학에 또는 뭐 어쨌든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중상위권 대학에 엔지니어링 갔을 때 포드마스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대학 수업을 하기 힘들고요. 그리고 만약에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이제 프린터뷰 테스트 칠 때 공부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레커만드 한다고 돼 있거든요. 유스프린을 레커만드 유스프린을 레커만드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안 하면 불리해요.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따로 이제 제가 그런 학생들 많이 가르쳤거든요. 그래서 따로 그냥 그 학생들 학교에서는 그렇게 세 과목만 하고 포드마스는 이제 자기가 과외로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에서 시험만 칠 수 있게 등록만 해달라고 하면 돼요. 그럼 학교에서 시험 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원장님 설명 끝나셨나요? 네.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세 과목 할까 네 과목 할까에 또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각 개인별로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여기 지금 개별 상담 원하실 경우 저희 홈페이지에 그 이메일과 연락처가 있으니까 가까운 곳 그리고 편한 곳으로 연락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원장님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